뱀파이어 정말 멋져요 뱀파이어 사랑해요 뱀파이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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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파이어 사랑해 뱀파이어 사랑해 리더 뱀파이어 언니가 22살 그러니까 리더는 8살, 9살 꽤 있네요 언니가 연습실에서 스트레칭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일러문 주제곡이 부르는데 세일러문이에요 그래서 언니 뭐 알아요?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진짜? 거기서 언니 그걸 아는구나 되게 재밌게 넘겼는데 거기다 본 만화가 뭐예요? 이렇게 얘기했더니 언니는 검정고무신 귀여워 은비야 11명 동생 중 가장 착한 동생 11명 동생 중 가장 착한 동생 그런 건 없어 언니 바로 옆에 옆에 있는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따라다다다 또다다 아니 아니 다른 리즘 패스 승키또 유아 스타 아니 아니 다른 거요 타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날 좋아해 안녕 거는 미야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어머니 아니 연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 고구마요 아 그래 호구 호구마요?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제 가야죠! 이제 가야죠! 야 잘한다 우리 친구들 언니가 더 나이 많은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죄송해요 안녕 어리두근 흘리지 말아요 하나 둘 셋 어리두근 흘리지 말아요 나에게 사랑을 아 죄송해요 노이각이라는데 흥미가 노이각이라는데 유진차! 유진차 다음에요 다음에요 맞게 치의봐 다음에요 맞게 치의봐 토! 토끼를 닮았나요? 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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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뭐야 언니 죄송해요 오우 한 명 빠져야 되는데 한 명도 양보를 하네 은비 언니가 늦게 앉았어요 빨리 가위바위보 해 원희 형이 장난 아니다 자 양심 있게 합시다 은비가 제일 은비 이름 맨 처음에 말했어 언니 안은 수소에요 언니 안은 수소에요 아니요 진짜 싫어해 그러면 슬로우 비디오 없어요? 저 비디오 판독할게요 은비가 제일 먼저 은비라고 말했어요 그거죠? 은비야 아 네 오빠 아이돌룸이 좋아? 형도 언니가 좋아? 재준이가 좋아? 은비가 좋아? 형도 언니가 좋아? 재준이가 좋아? 은비가 좋아? 나는 오빠 아아아아 나는 오빠 아 다시 다시 너 아 아 아 아 아 저 또 맞대? Montreal 아 아아 형은 새조랄 라고 해서 많이들 당황하셨을텐데 제가 되게 치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언니 왜 보시는거예요 거짓말해요 이전분들은 거짓말 싫어하신다고요 진짜 안 친한 줄 알잖아요 토끼를 닮았나요 끼 끼 끼 끼 언니 뭐야 이거 놀아 네 막 올릴 때 verse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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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